1. 로마서 12장 6절 1.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인사가 각각 다르니 꼭 애연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은혜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은사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은사하면 특별한 영적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선 과연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영적 능력만을 은사라고 할까? 로마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인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무엇을 했다고 또는 특출나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표적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사들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전달한다고 해서 예언한다고 해서 환상을 본다고 해서 신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화려한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적, 대적, 마귀들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찬양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중보기도 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성경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내 권한이고 내 구역이고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만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내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인사가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인사가 두드러지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미미하게 보이는 인사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을 낮추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그곳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해왔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내 것만을 주장하며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도 옆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밀어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더 나아가 우리 부서, 우리 사람, 우리 사형만 생각하며 이건 이렇게 해왔던 것이라고 하면서 공동체가 해왔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리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인사를 체험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신으로부터 일어난 역사와 은사를 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해왔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것만을 주장하며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도 옆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밀어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더 나아가 우리 무섭, 우리 사랑, 우리 사형만 생각하며 이렇게 해왔던 것이라고 하면서 공동체가 해왔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에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인사를 체험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신으로부터 일어난 역사와 은사를 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가면히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영성과 여심,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회의 결과와 칭찬보다, 열광적인 분위기보다,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변의 지체들이 주님께로 달려가도록 돕는 신령한 역사들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질문입니다. 은사와 사역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 것만, 내 사역만, 내 사람만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을 초원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답변이 도착했네요.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알아. 고린도 저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초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크리스천을 써 우리의 신앙과 사역은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수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심바라,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진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배하심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따라서 우린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일지시키고 업무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역에 임할 때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두면 우리의 행동과 노력이 그분의 이름에 존기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인사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우리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해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만이 남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공기를 여겨주시옵소서. 은사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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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